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마이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겸 공인중개사 이면서라고 합니다. 제가 나갔던 서바이벌, 슈퍼스타K, 미스터트롯, 굿피플,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배러. 4번이네요. 제일 성적이 좋았던 건 굿피플에서 최종 1등. 이게 평당 4만 원대를 넘어갈 수가 없는 토지이거든요. 펜트하우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건 지금 저도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억 정도. 운영하는 회사가 억단이 거래대금 결제가 느려졌고 신규로 돈이 들어올 만한 계약 체결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자금 스케줄이 꼬여 있습니다. 상당히 꼬여 있어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가 가다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했습니다.